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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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홍방장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어제 저희가 같이 게임을 했던 빅헤드가 지금 저희가 저기 저장해 있는 모든 컨티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새끼가 오늘 여자친구 만난다고 해가지고 지금 홍대에 있다거나 하여튼 그 둘이서 과제한다고 짝짝꿍 맞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이브가 지금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야 처음에 시작되는 비행기 씬은 다 포기해. 다 스킵해. 다 스킵하고 우리는 어차피 해놓은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은 최소한으로 짓고 차라리 우리가 농사방송 이런 걸로 가야 돼. 두덕리 온라인같이. 그렇지. 전원일기. 아프리카 채팅창에 빅헤드가 들어왔다고? 역시 더러운 놈이군. 에휴 그래서 안돼 그래서. 봐봐 저거 채팅방에서. 야 일단 시작하고 저거 다 저기 뭐야 하자. 가자. 스톱팅. 아 쟤 어차피 다음주에 그 샌드박스 네트워크랑 계약인데 내가 취소하라고 전화할 거야. 어 걱정 안해도 돼. 통수로 갔다 하면 여자애 막 진짜 눈이 팔려갖고 여자애 미쳐가지고 여자를 갈망한 나머지. 와아. 그러고 이제 222일날 헤어지고. 통수는 절대 치면 안됩니다. 그래 이제 200일 다 됐다는데 222일날 헤어진다니까. 트리플2. 오케이 헤어졌습니다. 나도 나도 간절히 바란다. 우리 간절히 바라보자. 스페이스. 아이고 와장창. 내가 오늘부터 작업량이나 작업을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최대한 템을 많이 모으도록 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타나라도 찾아야 되고. 지금 어제 그 만약 오늘 빅헤드만 왔으면. 어제 그거. 어 야 그리고 초반에 아이템 다 죽어서 가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어? 뭐? 제 닉네임 보이나요? 니 닉네임? 어 닉네임 보여. 근데 나는 안보이지. 나는 홍방작으로 되어있으니까. 한글로 되어있으면 안보인다며. 저 들어왔습니다. 자 먹을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고. 어 아이템. 야 빨리 챙겼으면 나가. 너 때문에 막혀서 안나가잖아. 순질한 새끼야. 다 가. 살이 쪄가지고. 아차. 아 맛있다 이거. 다 먹어야지. 아 됐다. 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최소한의 그. 아이템을 다 챙기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아 돌. 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니까 이 편. 어 뭐야. 이 편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네. 죽었다면? 그러면 죽었는데. 어. 어떤 사람이 죽을 것이냐. 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죽을 것이냐.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어. 내가 유튜브 이 편의 댓글을 봐가지고. 그 한 명을 선정해서. 그 죽은 사람이. 그 댓글 선정된 사람한테. 어. 라지 피자 세트를. 사주는 거야. 라지 피자 세트. 죽은 사람이요. 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내가 지정했던. 어. 한 사람한테. 그니까. 육수부 댓글을 달았던 사람한테. 피자하고. 콜라 세트를 갖다가. 사주는 거지. 가시죠 사류탄님.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원주민들이랑. 최대한. 안 섞이도록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미션을 줘야지. 야. 나도 내가 죽으면. 내가. 쏠 거야. 어. 뭐. 암살 이런거. 뒤통수에 막. 때리기 이런거 하지 말자.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 뜨끔했다. 방금 등이 되게 넓어 보이시는데. 어. 어. 나 어조비야. 나 원래부터 어조비였어. 되게 넓어 보이시는데. 충분히 넓어 보이십니다. 엉망대님. 야. 너네들 따라와. 내가 길을 정확히 아니까. 따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안 죽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먹을게. 갑옷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음식이 중요해 음식. 최대한 음식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나서. 싱크홀을 근처로 가야 된단 말이야. 어제 싱크홀을 우리가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빅헤드가 우릴 배신을 때리고. 여자친구를. 우리 중에 유일하게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선남 분에. 지금 어딘가 홍대카페 어딘가에서 지금 찌그러져서. 둘이 뽀뽀하고 개직 걸 다 하고 있어 지금. 으으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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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놈 때문에 우리 세이브 8도 다 날아가서. 이 다람질한 지금 잡아먹게 생겼어. 에이 걔들 역적같은 이라고 역적 중에 역적이지 아 정말 공탈같은 사람 오! 사슴 빨리 오! 자 이 자식아 인마 야 저거 꼭 잡아 우리 먹을게 필요해 우린 지금 먹을걸 갈망해야 된다 어 쟤는 누구지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나이가 드니까 야 우리 한마리도 못잡고 지금 연량만 소비한거야? 그리고 오늘 또 급하게 또 급하게 사류탄이랑 오늘 점심때 내가 점심 먹으면서 사류탄아 오늘 빅헤드가 안오니까 나랑 같이 솜사탕이랑 같이 게임하자 알았대 이번에 또 통술 안찢었네 어 알았대 알았는데 아까 어 아까 그 저기 6시 다되가지고 하 오늘 인천에서 어디 놀다가 그 지금 도착했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안하면 안되겠냐고 아 통술 치는거야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말든지 아 지금 일찍이라도 얘기해주면 내가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수나 있지 아 아 와 이 새끼 그래가지고 나한테 개 얻어쳐 먹고 또 지 불리하니까 또 아닙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도대체 왜 하냔 말이야 아 변명의 여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어 켈레야 고맙다 패스패스 이렇게 다시 통수로 아 변명의 여지를 좀 주십시오 변명의 여지가 야 일로와 빨리 야 우리 한마리 못 잡았어? 저 잡았습니다 아 그래 이게 말입니다 이게 무슨 고기지 이게 스콩크 고기인가 뭐 인마 빨리 얘기해 스콩크 고기인 것 같습니다 아 레빗 레빗 잡았습니다 레빗 그냥 한국말로 해라 토끼 잡았습니다 여기 근처에 분명히 사루타니 너 인마 인생 그렇던 식으로 살지마 인마 알겠습니다 하 통수 안 있으시네 와 너 첫 통수가 또 존나 또 컸잖아 통수를 쳐도 어떻게 와 컴퓨터 사양 안 좋다고 해서 그것도 야 가만 보니까 그것도 포레스트 할 때였네 이새끼 포레스트 할 때 파워 파워 서프라이 터지면서 그때 방송 끝났잖아 쫑났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쌍해갖고 컴퓨터로 갔다가 하여튼 그 준시템에 주문해갖고 그거 사줬는데 이새끼가 그걸 컴퓨터만 딱 받고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아니 사라져버린 거야 세상에 그것도 내가 중고로 사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크루로서 열심히 해라 먹칠을 한 거야 살이mente 여기가 싱크홀이다 내가 한 방에 찾아왔지 여기 기억하고 있나 기억할 수 있겠어 좋아 신기하다 우리므 이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 일단 최소한의 식량을 구하도록 한다 지금부터 너네 세명 다 흩어져가지고 식량 먼저 최대한 빨리 구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자 사루타님 동생 얘기 좀 해 주시면 안됩까? 으아아아아아니 앵그리하다 고맙다 으아아아아아니 으아아아아아니 저것은 무엇이지? 어 얘네 왜 이렇게 빠르니? 야 빨리 사슴 잡아 빨리 사슴 잡아 뭐야 어 부기다 아재홍홍홍홍하 고맙다 깜짝이야 으아아아 이야 와 쟤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른거야 오 마이갓 어 아재홍홍홍홍하 고맙다 좀 제발 동생이 저랑 쏙 닮은거 그 후만이형이 얘기 드린적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아 니 동생 여자였지 너랑 닮았는데 저랑 그 몸매도 똑같고 어우 생긴거도 똑같은데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어 뭐? 네 근데 이제 오늘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애가 엉엉 울더라구요 되게 이렇게 얼굴을 봤고 그래서 무슨일이냐고 물어봤는데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근데 그 차인 이유가 이제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얼굴을 세게 때렸답니다 아 근데 여동생 유도하지 않았냐? 예 아 레슬링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니까 부모님한테 그 코뼈가 좀 나갔다고 하하하하하하 남자친구가 신고를 해가지고 아 니 동생 아직도 레슬링 하지 않아? 예 지금 계속 레슬링 이번에 전국체전에 나와서 점수 좀 많이 싼거 같습니다 근데 너랑 몸무게가 비슷하면 80kg에 육박한다는건데 아니 몸매가 저거다 어깨가 좀 넓습니다 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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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안죽을라면 도마뱀도 많이 잡아야될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원주민들한테 1대1 싸움을 유도하는게 좋을거야 괜히 애들 어그로 끌려서 야 우리 다 뭉쳐서 가자 거북이가 있는 곳은 내가 어딘지 또 정확히 알고 있어 사루타니 일로와 예? 사루타니 일로와 예? 사루타니 일로와 빠리빠리 탱동해 알았어? 빠리빠리 넌 그런 순진한 얼굴 보는 야 너 너 닮았다 뭐 실제로하고 좀 닮은 것 같아 니 캐릭이 하하하하 오 사루타니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어? 아니 저기서 이제 사루타니가 주름이 좀 많아 예 이마에 주름이 어 이마에 특히 열업을 때 내가 만났을 때 어 벌써 이제 삼선이 그려 좀 진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더 늙어 보였던거야 와 그리고 놀부보쌈 알지? 놀부보쌈 아 놀부보쌈의 캐릭터 해보면 심술보 이만큼 있지? 아 그 심술보가 이만큼 있어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주름이 많으니까 어 와 인생 짜는 법만 얼굴로 직적으로 맞으셨네 아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많았나 주름이? 어 그래서 같이 온 그 베스트 BJ 동생이었던 이제 모모씨 모모가 걔가 31살이었는데 얘한테 인사했다니까 막 90도 깎으셔라 얘한테 내 친구인 줄 알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카페는 저보다 그 연세 많으신 분 갑자기 한 90도로 깎으셔서 인사를 하시니까 야 진짜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흠 야 너네 빨리 따라와 좋아 우리 일단은 이쪽 강을 따라가면 오른쪽 야 너네 여기 길 기억하겠어? 아니요 아 진짜 내가 길치인데 저도 여기 그 싱크홀 가는 거 까먹었습니다 어 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마 이 독도법이 그래서 중요해 만약에 주변에 나침반이 없다 그러면 어 주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어 길을 기억해야됩니다 해 해가 있잖아 동서남부 어 여기 뭐 어쨌든 주변 지형 지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기억을 해놓는게 중요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난 이제 자신이 없어 여기 생존의 제왕 어 옆에 여기 신콜 있네요 여기 저도 여기 군대에서 생존훈련을 3박 4일 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예 멋있다 우와 아니 불꽃슈터 야 어 아니 고맙다 아까 아재홍홍이한테 충격을 너무 해보다가지고 그 저는 군대에서 3박 4일 그 생존훈련을 했는데 3박 4일 동안 저는 안 먹었습니다 야 야 아니 그 가을에 아니 대검 하나 그것도 갈아주지도 않은 대검을 갖다가 뭐 무슨 사과나 못 갖는 대검을 갖다가 던져주고 나한테 3박 4일 동안 붙어있잖아 이거 뭐 어쩌란 얘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자 그냥 잠만 자고 호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자고 안 먹었어 나 진짜 대역 교수 대역 교수 어 난 뭐 먹을게 있어야지 야 솔직히 뭐 방법만 알려주셨지 뭐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진짜 진짜 난 그거 그냥 굶고 나왔어 4일째 되니까 헬기 날아오더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아 어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전 못 붙이겠는데 어 나 3박 4일 살았어 그럼 그 개울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연량을 소비를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진짜 생존게임인데요 안인심심 하셨습니까 어 아 아 라디오 들고 갔어 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생존의 최왕 대단하십시 onlar 라이더들과에서 괜찮아 예비 건전지 AAA 건전지 두개도 들고와서 조그만한 라디오는 평생 가거든 진짜 오래가거든 wel 딴는 뭐 카세트 같이 되는 워커맨도 아니고 반만 없다 뿐이지 그건데요 완전 휴가인데요 응 휴가회 휴가 고참들 갈굼도 없지 와 야 너네 빨리와 가고있습니다 이쪽 강가를 따라서 쭉 가다보면 바다가 나오는데 그쪽 바다 근처 어 잠깐만 저거 뭐지? 원래 이게 앞대가리 여기 있었나? 빨리가자 빨리가자 제가 앞에 엄청난 아이템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뭐 카타나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니네 안 죽어야 돼 알겠습니다 죽으면 피자입니다 죽으면 피자인데 죽은 피자인데 어... 콤비네이션 거대한 피자로 하겠어 이마트 피자 이런건 안되는겁니까? 안되 최소 28,000짜리 피자 아 여기 지금 신호탄 죽었지? 네 와 이거가 중요하네 거기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어.. 스페이스를 갖다가 탓탓탓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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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일 낮은 곳으로 해 뒤에서부터 질량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 뛰어서 점프를 하란 말이야 자 시작 뛰어서 점프! 하앗! 아.. 지랄 똥을 싸라 하죠 무릎 다 나간다 저러면? 아니 이거 뭐야 이마 너 이렇게 뛰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안된단 말이야? 스무스하게 길게 그렇지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빨리 해봐 아 됐다 빨리 거기와서 그거 얻어야 돼 나중에 CPU CPU 네 다 먹었습니다 좀 가자 가시죠 이겼습니다! 없앨까요? 아.. 너 거기서 죽으면 끝이야 거짓말 아니고 이제 그냥 그냥 너 끝나 거짓말 아니고 진짜 피잡이다 진짜 피자 댓글 선정은 내가 하겠어 야 빨리 따라와 가자 저희 속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는 것이다 속이 비어도 당분간은 살 수가 있어 저기 뭐 의자 날아다니네 속이 비어도 당분간은 그 당분간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 어쨌든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어.. 내 유튜브니까 내 댓글을 얘 줘라! 이러면 걔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걔네 집에 피자를 보내주는 거 아.. 만약에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오늘 방송에서 아무도 안 죽었다 그럼 내일로 피자 2개 2월 아.. 이거 괜찮잖아 두 명 두 명 어? 얘는 안 죽.. 얘는 거북이가 좀 이상한데? 야 어떻게든 얘 죽여야 돼 숨은 거 같습니다 너 맞았냐 혹시? 어.. 뭐지? 아니요? 어.. 안 죽는데 이거 먼지가 되어서 사라진 거 같습니다 어.. 사라졌어 어.. 저희 식량은 그러면 저것은 육지 수륙양용 거북으로써 어.. 저 거북은 왜 거북들 중에서도 신선들 있잖아 어? 우리 보면 이제 산신령 있듯이 그런 뭔가 거북이들도 자기네들 사회성 뭐 해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미안하다 드립이 안 된다 가자 무천도서 나와 재밌었습니다 나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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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게임은 이 하늘을 나는 버그를 아직 고치지 않았군 이 피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장님 혹시 피 얼마나 남으셨나요? 어.. 피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아 너 뒤에서 때렸구나? 아니다 나 아.. 전 보았습니다 좋아 여기서 만약에 킬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킬을 하는 사람이 오 됐다 아.. 식량을 얻었어 오.. 어후 오.. 고기야 오.. 고기야 예.. 아부같은 놈들 역시 속도가 생명이야 아마가미 SS야 아니 지가 살아야지 뭐 지가 굶어죽으면 지가 끝나는 거지 뭐 나는 모른다 물고기 오.. 축창 없나? 축창 있으면 좋은데? 아 축창이 하나 있으면 아 축창이 하나 있으면 아 축창이 하나 있으면 어디서 파밍하지? 어디서 파밍하긴 이제 우리가 거북.. 거북이 먹으러 가는 거북이 특구가 있어 야비야 고맙다 거북이 특구가 있는데 거북이 특구에서 거북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거기서 한번 구워 먹은 다음에 밤을 보낼 곳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밤이 되기 전에 우린 다시 싱크홀로 들어가서 싱크홀 근처에서 싱크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 하.. 그런 거시기가 자 여기다 그리고 컨저링 그 나무를 찾아야 돼 컨저링 나무는 어떤가구 아 여기 이거 빛이.. 아니구나 아.. 저 새끼 저거 아.. 미친나쿤 야 비켜 아 너 방해하지마 임마 왕 함 모로 도망가 new 뭐 근데 여기가 어디냐 pay vous 여기 어디지 모르지 나도 못 Rad 뭐 좋아 너는 길 몰라 미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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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開始 에덜 에덜 점해주세요 Pak 무카 밥 먹고 갈까요? 저희 식사 좀 해야 할까요? 그래 식사를 하자 여기서 좀 환상발이 하고 와야지 모닥구를 만들겠습니다 약한 모닥구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아 나는 레빗이가 있어가지고 요걸 먹겠어 너네 뭐 먹을 거 있냐? 네 저는 사슴고기 있습니다 아 넌 사슴고기 저도 레빗고기 있습니다 야 도토법이 뭐야 도토법이 인마 존나 귀엽게 말하네 또 도토법이 어딨어 인마 독도법이지 옥도법 덕..독..독..독..독.. 음..고예 다 익었네요 도토법 같은술이라고 했니 지금 음 트레비안 음..음..음.. 음 트레비안 나의..어우..야.. 야 밤이라도 우리는 행군을 해야된다 누가 제 고기를 드신 것 같습니다 아니 남은 니 고기를 먹을 수 없어 야 다 먹었냐? 가자 네 답 없습니다 미련없이 가야돼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 밤하늘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밤하늘 아름답습니다 뭐가 아름다워 목 베는게 있어야 아름답지 ㅋ하하하하하 닥냥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론한 것 같습니다 역시 열심히 빠는군 그렇게 열심히 빤 덕분에 빅헤들은 배비가 됐지 그리고 오늘 통수를 쳤지 ㅋ하하하 이제 배가 불렀다 이거지 이제 빨만큼 빨았다 이러죠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빨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제 자기는 자기 여자친구로 빨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못 만났던 여자친구하고 지금 가봐 지금 카페에서 막 진짜 자야 손 좀 한 번 잡아보면 안되겠나 나 이왕 손 잡은거 뽀뽀 한 번 해줄거야 음... 이랄병하고 있을거야 분명히 어 뭐지? 어 잠깐만 뭐지? 어어 괜찮아 어 괜찮아 나 화면이 꺼졌어 아쉽다 사유탄 너 여자친구 있어? 없습니다 썸을 좀 치고 있어 야 썸 거짓말 좀 하지마 너 지난번에 너 그거 입원했을때 어? 네 여자친구 병문어나서 뭐라 그랬어? 헤어지자고 그랬잖아 그거 한참 전에 와 어떻게 병문... 남자가 아픈데 그 순간에 와가지고 헤어지자고 아니 그게 공부를 해야하니까 아... 와서 공부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간호하면서 가끔 얼굴책보면 연애중을 좀 많이 예...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거 같습니다 여기 어디야? 싱크홀 어디지? 아니 싱크홀이 어디있는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싱크홀 밖으로 나가는건데 우리 지금 바다를 끼고 가야돼 저기가 맞는거 같애 여기 싱크홀 아닙니까? 여기가 싱크홀이고 무슨 싱크홀이야 여기가 싱크홀...아니구나 여기 싱크홀 아니야 내려와 지금 잘 안보이셔서 그런데 우리 지금 밤새 헤매고 있다가 안죽어 죽으면 우리가 좋지 죽으면 뭐 우리 하면 좋습니다 야 그리고 그거 피자 보내주는거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빨리 보내줘라 아...네네네 저는 당일날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는다면 어 제가 죽는다면 저도 당일날 바로 그 주소로 예... 바로 저녁에 방... 저녁에 딱 예약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스터피자 예... 해가지고 저는 피자컵 저...저희도 유튜브에 댓글... 저희집은 이제 미스터피자가 가까워서 바로 그렇게 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바로 저는 스파게티 같이 시켜드릴게요 뭐 누가 먼저 죽을것 같아요 뭐 이벤트 참여요 이런거 우린 무조건 안뽑아 그냥 이벤트 참여 안하는 식으로 그냥 이건 이벤트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뭐 자연스럽게 달린 댓글을 탁탁 뽑아가지고 무조건 랜덤 어 무조건 랜덤이지 랜덤으로 가야돼 배달 안되는 동네는? 그러면 어쩔수 없는거지 뭐 그럼 뭐 나가리 어 그 다음 사람한테 이제 배달되는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거지 뭐 치킨을 시켜드려도 되고 참고로 그 그 어 작년에 제가 강화도에 살았는데 강화도에 살았는데도 배달이 오긴 왔는데 다식었어 으흐흐흐흐흐흐 진짜 다식어서 왔어 아 그 전자레인지가 있잖습니까 네 강화 시내까지 그 배달이 오긴 왔어 다식어서 와가지고 오머지 저기 저기 시베리아 아니야 저쪽은 막혀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는거야 이쪽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어두우니까 이게 잘 모르잖아 근데 하늘을 봐봐 저걸 딱 보니까 달이 보이지 예 보입니다 달을 보고 가는거지 뭔가 이게 좀 밝아 보이잖아 달을 보고 간다는게 흑에